그녀도 저를 사랑했을까요? 그녀도 나를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사랑 사랑 좋아했을까요? 아 신중하시네 아 우리 책이 잘 해내야 되는데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이벌이 나타나 어머 너무 같은 맥락이야 옆 사람이 문제다 라이벌이 나타나 그럼 남자가 있는 거네 예 있으신가 봐요 그러네 아니 근데 이거 다 믿는 분위기야 왜 아니겠죠? 그냥 재미난 거겠죠 이건 사실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입니다